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오우장 투자 전략에 보탬이 될 증시 오늘간에 지금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아침만 해도 분위기가 좋지는 않았어요. 양시장 모두 하락세로 출발을 했고 우리가 체크해 봐야 된다라고 했던 김준호 미니저의 핵심 포인트 있었죠. 미국의 고용 지표가 예상보다 서프라이즈, 좋게 나오자 시장에 오히려 기대에 못 미치면서 지수를 끌어내리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락을 코스피도 모두 다 거의 만회에 가고 있어요. 약부와 수준까지 올라왔고요. 코스닥의 경우에는 상승 전환에 성공을 했습니다. 사실 이렇게 지수가 좀 크게 바닥을 잡고 올라온다면 무언가 시청 상위 종목단이 열일하는 것처럼 보여지는데요. 그런데 세부사항을 보니까 오늘 코스닥 시장 안에서 2차 전시도 좋긴 하지만 개별주들의 움직임이 훨씬 더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 음식료와 미용 의료기기들도 빨간불을 켜고 있는데요. 무엇 때문에 양 시장이 낙폭을 줄일 수 있었던 건지 이 기세에 몰고 우리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순서 이슈추적으로 문 열어보겠습니다. 월요일 김민수 대표님과 함께 하도록 하죠.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전장과는 또 사뭇 다른 오후장의 분위기가 시작되려고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장중의 변화. 장이 안 좋다고 볼 수도 있는데 지수는 마이너스 건인데 계좌는 또 안 그러실 수 있습니다. 오늘 같은 날은. 의외로 종목들이 좀 힘내는 종목들이 많아서 시장 분위기는 그래도 좀 해보자 이런 분위기가 같습니다. 특히 외국인들이 선물을 11,000개 매도하는데 시장의 낙폭을 줄인다. 참 오랜만에 보는 현상인 것 같아요. 그런 쪽에서 외국인들의 주도력이 좀 떨어졌나 싶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바라보는 거는 이제 이번 주 FMC 관련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거 끝나면 다시 실제 혁신으로 돌아갈 겁니다. 그런데 최근에 글로벌 여러 가지 동향을 봤었을 때 실적 관련된 변수를 따진다고 하게 되면 한국이 가장 많이 실적에 대한 눈높이가 올라오는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적 좀 찾고 한번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쪽에서 아마 개별적인 종목들이 오늘 움직이는 특성은 아무리 FMC가 어떻게 어떻게 되든 간에 실적에 대한 기반으로 움직일 종목들을 찾자라는 쪽에 포인트가 맞춰지지 않나 생각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2차 전지 관련된 쪽, 바이오 쪽들 좀 쉬는 종목들이 있어도 오히려 좀 빠르게 그 빈자리를 채워가는 쪽들은 다시 한번 움직이는 전력기기라든가 그런 쪽에서 2차 전지 안에서도 다른 종목들이 좀 성장의 속도가 좀 크다는 종목들이 좀 더 빈자리를 채우고 있다. 이런 쪽은 눈길이 가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시장 안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이슈는 무엇이 있는지 오늘도 두 가지의 핫이슈를 통해서 이슈를 추적해 보겠습니다. 시장의 관심사, 요즘 반도체도 있고 바이오도 있겠지만 2차 전지가 좀 달라졌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한번 돌아온 웨인의 미소가 번지는지 알아보겠고요. 더불어서 음식 유주, 케이푸드 이야기 또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2차 전지로 가보도록 하죠. 최근 시장에서 2차 전지 바닥을 다졌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고요. 더불어서 전기차 판매량 증가세가 살짝살짝 보이기 시작했다라는 분석도 있었습니다. 아직까지는 정말 업황 턴어라운드냐 아니면은 과대 납폭에 따른 반발 매수이냐 의견이 분분하긴 한데 과연 증권사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유한타 증권의 리포트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은 바닥 신호라고 평가를 했고요. 비중을 늘려보자라고도 했습니다. 첫 번째 투자 포인트로는 배터리 공급 본격 확대에 따라서 실적이 기대가 된다라는 건데요. 그래서 전체적인 지금 글로벌 전기차 판매량보다 중요한 거는 국내 배터리 기업들의 EV, ESS 중심의 배터리 공급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다라는 걸 주목해봐야 된다라고 하고요. 기존에는 우리가 2차 전지, 전기차 하면 유럽 시장을 먼저 봤는데 이제는 그 기업의 수요가 유럽보다는 미국 중심으로 번져나가고 있다라는 데도 포인트를 두고 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최근에 테슬라 모델Y의 재고 소진에 이어서 이 모델3 파나소닉 물량도 유입되고 있다는 게 긍정적인 신호고요. 일단 1분기의 경우에도 물량이 증가했거든요. 그런데 4월 LG 에너지 솔루션의 전월 대비 공급량이 54% 증가한 걸 감안해 봤을 때 2분기에도 물량 증가가가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라고 핵심 포인트를 집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ESS 수주가 확대되고 있다라는 것 미국 내 중국 관세율이 2026년까지 25%로 늘어난다면 반대급부로 우리 기업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것도 있고요. 더불어서 주목받을 배터리로는 3원계, 픽업트럭 중심으로 3원계 배터리를 주목해보자고도 전망을 내세웠습니다. 사실 오늘 저는 개인적으로 지난 거리에 2차 전지가 강했고 또 오늘 오전장에 미국 고용지표의 충격으로 인해서 2차 전지가 다소 쉬어가지 않을까 싶었는데 그 안에서도 개별적인 급등주들이 눈에 띄고 있더라고요. 대표적으로는 에코프로 머티가 대장 역할하고 있는 것 같은데 김윤세 대표님, 오늘 시장 내에서 2차 전지주 흐름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일단 하나의 큰 사실은 이게 바닥을, 오팡은 저점을 통과한다고 하더라도 돌아올 때 보면 뭔가 확실한 시그널이 나오기 전까지는 종목들이 기존에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약간 무겁게 움직이겠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작은 소섹터라고 하는 그래도 여기서는 성장의 기울기가 좀 다를 거야라고 하게 되면 변화가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같은 2차 전지라고 하더라도 기존에 움직였던 에코프로그룹이 주도가 아니라 주도력을 좀 다양하게 나오기 시작하면서 산발적으로 움직이는 모습들이 더 체크가 된다라고 하다 보니까 약간 작은 섹터, 종목 중심 이렇게 보는 게 일단은 더 2차 전지 쪽이 맞지 않나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오늘 그러면 시장 안에서 눈에 띄는 특징주들 한번 골라볼게요. 제가 봤을 때는 SK씨도 크게 움직이고 있긴 한데 유리기판이라든가 다른 색깔을 또 많이 띄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오른 건 아닌가 싶기도 하고 덕산테코피아 그리고 에코프로 머티의 상승도 눈에 띄었습니다. 김미수 대표님 눈에 들어온 종목은요? 네, 한번 쭉 훑어보게 되면요. 쭉 훑어볼까요? 네, 전해질 관련된 쪽에서 부각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쪽은 어떤 쪽과 연결을 시켜야 되냐면 ESS 쪽과 연결을 시켜야 되겠죠. 그쪽은 아무래도 특히 LFP 쪽으로 ESS를 만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쪽과 관련된 전해질은 50% 이상씩 더 들어간다라고 하다 보니까 거기서 나온 종목이 일단 솔브레인 홀딩스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강하게 탄력을 받고 움직인다고 봐야 될 것 같고 게다가 또 전해질 첨가제로 각광받고 있는 덕산테코피아 같이 신고가 돌파하면서 박스권 상단 위로 강하게 움직이는 모습들이죠. 게다가 또 동박도 이제 고개를 든다라는 쪽에서 SKC 물론 이제 구리 가격에 따라서 변화는 있다고 하더라도 유리기판과 같이 맞춰지다 보니까 SKC 강하고요. 게다가 또 롯데에너지 머트리얼즈 같은 경우도 예전에 일진 머트리얼즈였죠. 그쪽에서 투자 거의 일단락됐다. 그러면 이제 성과가 나올 때다라는 쪽에 대해서 무게가 들다 보니까 계속 탄력을 받는 모습들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지난 5월 달에 수출 동향을 보다 보니까 작은 섹터지만 의미 있는 변화가 나온다라는 쪽에서 TCCC 같은 경우도 니켈동음 강판 잘 나간다라는 쪽에서 변화가 저점에서 탄력 받고 지금 움직이는 쪽이고요. 게다가 또 테이펙스 같은 경우는 먼저 움직였죠. 그래서 2차전지 소재에 들어가는 테이프, 2차전지 쪽에 들어간 테이프가 잘 나간다라는 관점 쪽에서 주가 탄력들을 받고 있다는 쪽으로 보게 되면 또 추가로 하나 더 말씀드리게 되면 다음 주 가게 되면 2024 인터 배터리 유럽이 펼쳐집니다. 거기서 나왔을 때 이제 또 전고체 배터리 관련된 각숙장이 벌어지지 않겠느냐 그런 쪽에서 오늘 2차전지 관련된 쪽에서도 전고체 관련된 종목들 특히 이수 페타시스가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이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갑자기 반도체 이야기하셔서 놀랐는데요. 죄송합니다. 발음이 셌습니다. 그럼 오늘장의 좀 특징을 봤을 때 지난 거래의 경우에는 에코프로 그룹주의라든가 배터리 세일 3사들의 급등이 보여졌다면 오늘은 오히려 그대로 쉬어가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고체 배터리라든가 전해질 첨가제 종목들이 올라지고 있어요. 또 양극재 소재본단도요. 그럼 그 안에서 선발대와 후발대가 나눠서 움직이는 건지 아니면 지금 시장 안에서는 총이 큰 종목보다는 작은 종목부터 약간 간을 보는 건지 이 시장의 특징이 있을까요? 네. 일단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걸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전 지도주가 계속 주도를 받기 위해서는 업황이 P와 Q가 성장주의 개념적으로 봤을 때 P와 Q가 다 우상향으로 가기 시작을 해야 대형주가 움직인다고 보는데 P는 바닥을 찍어서 지금 변화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Q가 본격적인 확대가 나온지는 아직 그렇게 자신 있는 구간이 아니죠. Q의 확대가 아직은 아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2차전지 소재로 자리 잡고 있는 에코프로, 에코프로 BM 쪽이 양극재 소재 쪽이죠. 이쪽은 생각보다 조금 묵직하게 움직인다고 보시고 그보다 모멘텀이 강한 쪽들이 먼저 움직인다고 보시면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으로 봤을 때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성장의 기울기를 가장 또 누가 먼저 또 어차피 성장 쪽이다 보니까 가시화되는 모습들이 누가 더 먼저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바뀔 것 같은데 그러면 먼저 체크해야 될 종목은 대주전자 자료입니다. 몇 번 언급은 드렸지만 또 많이 올랐어요. 표정이 왜 그러시죠? 그런 쪽으로 봤을 때 혹시 파셨나요? 아니요. 아, 예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계적으로 고점 쪽에서 어느 정도 물량 소화는 좀 필요하겠지만 여전히 앞으로 투자와 그리고 그에 따른 성과를 그대로 이어간다라고 쪽을 봤을 때 또 이번에 증설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는 모습들이죠. 그렇게 되면 아마 레벨은 계속 올라갈 것이다 라는 쪽에서 조정 시에는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쪽으로 보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어떤 이벤트와 관련된 쪽에서 하나 보시게 되면 방금 제가 발음 실수했었던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이쪽도 한 번은 다시 한 번 부강을 받을 거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런 쪽들이 워낙 전구체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상황들이고 지금 도요타 그리고 또 CATL 그리고 한국에서는 삼성 SDI 이 3파전에서 누가 어느 정도 좀 기술력과 함께 라인업을 잘 갖춰가겠느냐 라는 쪽을 봤을 때 다음 주 6월 19일입니다. 그쪽을 앞두고 주가 탄력들이 한 번쯤은 더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변화 보시면서 한 번 대응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그리고 대주전자 재료를 관심 깊게 봐야 될 2차전지 주로 선택을 해봤습니다. 확실히 지난번하고는 트렌드가 바뀌었어요. 2차전지 내에서 기존의 주도주가 오르기 위해서는 정말 완벽한 업황 턴어라운드 시그널이 보여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 시그널은 없습니다. 그래서 개별 단에서 종목들이 더 아웃포폼해주고 있다라고 오늘 장을 정리해 볼 수 있겠네요. 이어서 두 번째 이슈 추적. 음식 요주로 한 번 넘어가 볼게요. 너무 더워지고 있습니다. 저도 처음으로 에어컨을 집에서 틀었는데 내수 산업의 수출 산업화 플러스 방어주의 성장주화가 되고 있다면서 K-푸드에 대해서 KB증권은 극찬을 했습니다. 왜 지금 K-푸드가 주식 시장에서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느냐. 첫 번째 거시적인 환경으로 한 번 들어가 볼게요. 수출 구조 재편이 되면서 K-푸드가 수혜를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트럼프 대통령부터 시작했던 자국 우선주의. 미국 내 경제가 우리나라 것을 더 살리자라는 우선주의로 가고 있는데요. 이렇게 미국의 자국 제조 부응이 주도가 되면서 해외 직접 투자하는 것보다는 외국인이 직접 투자하는 걸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달러 강세가 장기화되겠죠. 그럼 국내 기업들의 경우에는 미국으로 수출을 하는 K-푸드가 이 기업들이 수혜를 받을 수가 있겠고요. 더불어서 기존에는 우리는 중국 시장 위주로 봤습니다. 그런데 화장품에서도 그 시그널 확인하셨죠. 중국이 아니라 이제는 미국으로의 수출 중심국이 변화되고 있다는 것도 음식료주의 보탬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그 많고 많은 음식료 안에서 왜 K-푸드냐라는 걸 봤을 때 역시나 우리 K-콘텐츠를 잘 살리고 있다는 장점이 여기서 보이는데요. 플랫폼이 도입되면서 콘텐츠가 확대된다. 이전 과거에는 라디오의 도입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광고가 부응했다면 최근에는 틱톡이라든가 인스타그램, 이런 SNS를 통해서 콘텐츠가 확대되고 있고 여기에 소비재, 광고 효과가 불을 붙으면서 국내 기업들이 불닭볶음면이 대표적으로 수혜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음식료주가 오늘장 올라주고 무려 상가를 기록하고 있는 음식료주들도 속속들이 보여주고 있는데요. 김민수 대표님, 오늘 보니까 좀 의아한 건 더워서 약간 빈과류 제품들이 더 많이 오르지 않을까 했는데 과자와 관련된 기업들이 더 많이 올라주고 있더라고요. 음식료주 내에서 오늘장의 특징이 있습니까? 특징이 가장 큰 게 그거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즉, 영역을 확대한다고 봐야 되겠죠. 영역을 확대한다고. 네,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음식료하게 되면 싸지만 그렇게 밸류를 많이 못 줬던 이유가 내수 쪽이잖아라고 했던 부분들이 많이 큰데 그게 좀 확장을 시켜 나가기 시작하면서 수출 확대가 되기 시작하면서 나오는 변화 흐름을 보게 되면 이게 가장 큰 투자 아이디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음식료 쪽에서도 어떤 선방하는 품목 그리고 수출 비중이 어떤 내수보다 훨씬 더 뛰어나기 시작하고 좀 확대가 되는 종목들이 가장 좋겠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포인트는 음식료 쪽에서 수출 잘하는 쪽 여기를 또 포인트를 맞춰가면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깜짝 놀란 게 빙그레가 거의 상한가 갈 듯이 들어오네요. 그런데 가장 큰 특징이 아이스크림 쪽에서 작년 기준으로 가장 잘 팔린 2, 3, 4위를 다 하고 있습니다. 메로나, 북어사만코. 올 때 메로나 이거 아시죠? 올메라고 합니다, 올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거기다가 또 하나가 더 있던데 비비빅 이런 거 들여다보니까 중요한 효자 역할을 한다는 쪽에서 변화가 들어오기 시작하는 것 같고요. 그래도 특정 품목 쪽에서 성과를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게 수출을 끌어낸다라고 하다 보니까 메로나 가지고 600억 정도 매출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대평가가 들어간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 것들도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대표적으로 K-푸드의 열풍을 만들어낸 삼양식품의 효자 종목 불닭볶음을 한번 볼게요. 한국에서는 라면 가격의 경우에는 서민들의 음식이라고 해서 정부가 어느 정도 규제를 합니다. 그렇게 쉽게 오르지도 못하죠. 한 개당 현재 1,495원에 판매가 되고 있는데요. 4개입이 5,980원이니까 한 개당 1,495원에 판매가 되는데 미국에서는 달러당 2달러가 넘습니다. 다시 말해서 환산으로 따졌을 때는 한 3,700원 가량을 내야지 불닭볶음면 하나를 먹을 수 있다고 해요. 그만큼 미국 시장에서 훨씬 더 비싸게 판매가 되고 있으니 원래 국내에서 약간 PR을 많이 못 봤던 음식 여주가 달라질 수밖에 없었던 것 같은데 김민수 대표님, 뭔가 제2의 삼양식품을 찾아보고 싶습니다. 그럼 앞서 말한 빈과류 업체들을 눈에 띄게 보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오는 시장에서 롯데제과라든가 해태식품 관련한 그런 과자류 기업들도 올라주고 있는데 그쪽을 눈여겨보는 게 좋을까요? 네, 해태제과식품도 빈과류 쪽에서 차지하는 게 있더라고요. 까먹었는데 저는 어차피 바나나 우유 세대다 보니까 빠유 세대다 보니까 그렇긴 한데 그런 쪽에서 이쪽 관련된 쪽에서 예전에는 음식료 쪽 가게 되면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샘표식품 아니면 신송홀딩스 이런 종목들이 주도를 하면서 움직였는데 그런 테마주 성격이 아니라 지금은 약간 실적 베이스로 움직인다. 이게 가장 큰 차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게 움직이는 흐름으로 보게 되면 아마 실적이 1분기에도 좋았던 사이클 그대로 2분기에는 또 특정적인 성수기가 있는 쪽 중심으로도 강할 것이다. 라고 하게 되면 이런 것들도 같이 영향을 끼치면서 간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혹시 그런 거 보셨습니까? 해외에서 한국 커피는 그들이 주 생산국인데 커피 믹스 이것도 역수출돼서 더 많이 먹는다 이렇게 보셨는데 몽골에서 손님 오게 되면 대접할 때 커피 믹스 대접해서 이렇게 주는 거 그게 고급진 디저트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약간 프린 맛이 들어간 커피 믹스에 으으 식품 있잖아요. 그거 나올 때 그래서 동서 같은 경우도 오랜만에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보면 재발견이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상대적으로 수출비 좀 높습니다. 커피 믹스도요. 그런 쪽에 변화가 들어오게 되면 이렇게 나와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지금 불잡 파워라고 쓰셨네요. 그렇기 때문에 삼양식품 관련주가 뭐가 있을까라고 보는데 관련주보다 직접 그 종목 사시는 게 좋습니다. 많이 비싸 보이죠? 네. 그런데 여기다가 영업이 1분기에 800억 나오고 거기다가 확장까지 잘 팔리니까 확장까지 한다. 더 실적이 좋아질 거 아닙니까? 계속 그래서 삼양식품 주도적으로 보시면서 그런데를 찾아가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불닭 파워를 보여줬기 때문에 다음은 김치 파워. 이것도 봐야 되겠죠. 김치 하면 그래도 대상. 종갓집 김치죠. 이쪽도 분명히 마찬가지로 수출비 좀 높은 음식력 업종을 쭉 쳐보게 되면 5위 안에 드는 의사입니다. 그런데 워낙 무거워서 잘 안 봤던 종목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주가 수준이나 비싸지 않기 때문에 레벨업 될 과정들이 높다라고 보면서 대상 추가적으로 아마 느리니까 답답하실 수는 있어요. 그래도 재부각을 받는다라고 하게 되면 적어도 3만 원대 이상은 충분히 들어가지 않나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대상에 대해서 탑픽으로 선택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삼양식품을 본격적으로 조정 시에 들어가는 것도 좋고요. 앞으로 케이푸드 열풍 속에 김치가 또 주목을 받는다면 관련주로 대상을 보는 게 어떻겠느냐 목표 주가는 3만 원 위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더불어서 하나 궁금한 거예요. 항상 그러잖아요. 여름 계절 수혜주는 여름에 사면 물린다라고 하는데 빙가류 관련주들 여름에 사도 이번에는 좀 다를 수 있을까요? 저희는 겨울이어도 상대 나라는 여름인 나라가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마 글로벌 사계절화로 따지게 되면 꼭 그런 건 아니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서 중요한 건 계절적인 수혜주로만 평가를 했는데 저희가 수출로 인해서 영역을 확대됐다고 하게 되면 거기서 나오는 실적 부분들을 계속 체크하는 게 중요하다고 하게 되면 그냥 기승전 실적입니다. 지금 화장품도 그렇고 음식료도 그렇고 실적이 기반이 돼서 움직이는 흐름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2분기도 잘 찍힌다라는 기반들을 수출해서 보여주다 보면 더 중요한 건 또 6월 달 수출 그러면 2분기 수출이 거의 확인이 되겠죠. 그런 거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시청자분 중에서 이런 말들이 많네요. 김치는 비비구입니다. 김치는 풀무원입니다. 종갓지 김치는 아닙니다라고 하는데 그에 대한 의견은 우리 김민수 대표님의 개인적인 의견이니까요. 따로 이야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